전성현 감독님 먼저 스타일리시한 연출과 독보적인 캐릭터 소설을 시그니처로 가진 견성현 감독님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스타일리시 하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성현 감독님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잠시 대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청부살인회사 MK E&T 소속 킬러 한회생 희승역의 배우 구교환씨입니다 네, 구교환씨 반갑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왠지 패션 브랜드 앰버서더 같은 느낌으로 예,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진 구교환씨입니다 네, 한예성은요 예, 무대 옆쪽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MK E&T의 이사 차민희 역의 배우 이솜씨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이솜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MK E&T의 이사로서의 카리스마 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이솜씨 잠시 후에 다시 오실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길복순의 딸 길재형 역의 배우 김시아씨입니다 네, 김시아씨가 오늘 여신처럼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아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김시아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살인 청부업계를 평정한 MK E&T 대표 배우 설경구씨를 모십니다 네, 문이 열리고 아까 등장을 했습니다 설경구씨 이 음악과 정말 잘 어울리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정면 네, 설경구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킬러이자 싱글맘 길복순역의 배우 전도연씨입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도연씨가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와우 킬러, 킬목순 전도연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오늘 정말 멋짐과 카리스마를 뽕뽕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도연씨 잠깐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다채로운 매력과 연기력으로 길복순만의 앙상블을 완성한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박복순 예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예 아, 정말 멋집니다 길복순을 빛내는 우리 배우분들 네 자 네 자, 우리 설경구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구교환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우 정면 아래쪽 다섯 분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잠시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변성현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길복순을 완성한 주역분들입니다 자, 조금만 가까이에 서주시고요 감독님 네 감독님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교환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교환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죽거나 또는 죽이거나 정말 MK 소속의 킬러들과 길복순의 딸까지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자, 여섯 분 파이팅을 한 번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복순을 외치겠습니다 길복순 파이팅!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 다시 모시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Kerr 플러스 감사합니다.